자 오늘은 차차를 배워볼까요 64카운트 퍼발댄스 태그 리스타트 업습니다 자 1번 스탭 왼발부터 시작을 해요 왼발 베이집업 스탭 왼발이 사이드로 가요 사이드 오른발 백랑 리커버 오른발 오른쪽으로 차차차 왼발 워드라 리커버 왼발 왼쪽으로 차차 원 두번째 팩션 반박자 쉬고 볼 스탭 트게더 크로스 반박자 쉬고 사이드 비하인드 반박자 쉬고 사이드 크로스 바디 롤 리커버 원 자 3번 스탭 그대로 뉴욕커 스탭이라고 해요 왼쪽으로 왼발을 수입으로 해서 그대로 4분의 1 방향을 전환해서 라겐 리플레이스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오른발 오른쪽으로 차차 오른쪽도 똑같이 왼발도 오른쪽으로 4분의 1 스위블 턴 1커버 왼쪽으로 차차차 4번까지 하고 한꺼번에 카운트로 가요 네 번째 섹션 스팟 스텝이라고 하죠 그대로 왼쪽으로 4분의 1 몸을 이렇게 틀어서 오른발을 앞에 논과 동시에 하프 턴 해서 왼발 리플레이스 하면서 그대로 오른발 프리 오른발 앞으로 차차차 왼발 후원 스텝 동시에 이플레이스 하프 턴에서 무게중심 왼발 오른발은 리플레이스 그대로 다시 오른쪽 어깨로 하프 턴 왼발 백 차차 1번부터 4번까지 카운트로 해볼게요 1 2 3 4 & 5 6 7 8 & 1 2 3 4 & 5 6 & 7 8 & 1 2 3 4 & 5 6 & 7 8 & 1 2 3 4 & 5 4 & 6 7 7 8 & 8 & 5 1 1 2 3 4 & 5 7 8 & 1 2 3 4 & 5 2 오른발 왼발 오른발 스몰 스텝으로 런 런 런 하시면 돼요 런 런 런 그대로 기본 4분의 1 견 왼발 크로스 셔플이 6번 스텝과 연결돼요 6번 스텝은 베이직 인플레이스 스텝이라고 해요 그대로 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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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4분의 1 방향 전환해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 투게더 오른발 스윙 입에서 앞에다가 코인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번 6번 카운트를 가봐요 1번 끝났어요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자 7번 싱코페드락 스텝 그대로 오른발 프레이스 하면서 힙은 시계 방향으로 롤링 앤 투게더 왼발도 코드 놓고 토에다가 그대로 프레이스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힙 롤링 앤 백스텝 오른발 터치 프레이스 백스텝 프레이스 백스텝 한 번 더 오른발 왼발 프레이스 그대로 프레이스한 왼발 백스텝 오른발 백스텝 왼발 리플레이스 오른발 코드 스텝 오른쪽으로 4분의 1 방향 전환해서 왼발 포워드 라스텝 한 번 더 오른쪽으로 4분의 1 방향 전환해서 오른발 코드 스텝 왼발 라스텝 투게더로 가실 거예요 라스텝 오른발 투게더 1번 스텝 사이드로 놓으시면 돼요 자 7번 8번 카운트로 가볼게요 1 2 & 3 4 & 5 & 6 & 7 & 8 & 1 2 3 4 & 5 & 6 & 7 & 8 & 1 2 3 4 & 5 & 6 & 7 & 8 & 1 2 3 4 & 5 & 6 & 7 & 8 & 1, 2, 3, 4, and 5, 6, 7, 8, and 1, 2, and 3, 4, and 5, 6, 8,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